그렇지 않니? 형 좀 드세요. 그래, 먹어 먹어. 나 형 그거 먹으면 돼. 속 풀어야지. 풀어야지, 풀어야지. 대박이야, 대박. 야, 맛있어. 아, 진짜 무조건 해야 돼, 형. 해야 돼. 야, 빨리 애 낳고 싶고. 너, 나랑 그거 하나 만들자. 뭐야, 김종국 장갑의 프로젝트? 어, 프로젝트. 김종국 장갑의 프로젝트? 어, 프로젝트. 고은이 너와 나. 이렇게 딱 모여서. 세호. 세호 형은. 그 형도 연애를 못 하고 있으니까. 세호. 여자친구 되게 예쁘다고 그러는데. 세호 형? 어. 근데 그게 여자친구, 그 형이 약간 헌증이 좀 있잖아요. 그 형이 약간 연기자 같더라고. 세호 여자친구, 내 여자친구였는데. 너무 예쁜 거였는데. 예뻐, 진짜 예뻐. 둘이 막, 대화가 연인 같지가 않아. 뭔가 일당을 주고받은 느낌인데. 밥과 을 같은 느낌으로. 그래서 세호 형도 난 연애 완전한 스타일이 안 맞을 거야. 세찬이가 여자친구한테 엄청 인기 많다고. 세찬이? 괜찮지. 애가 참, 애가 착하잖아. 야, 예전에 뭐, 뭐 세형이가 좀 좋아했던 여자애가 너 좋아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? 아, 옛날에. 네가, 네가. 내가 사귀었었어요. 네가 사귀었다며. 내가 사귀었었어요. 네가 사귀었다며. 내가 사귀었었어. 그 감자로? 친형이 좋아하던 여자랑 사귀었던 거예요. 아, 그래요? 둘이 좋아했구나. 내가 사귀었었어. 그 감자로? 네. 그래서 세형이 형이 나를 너무. 그때부터 너를 약간 경제하고. 아니, 얘가. 얘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막 위아래를 훑어버리고 있잖아. 얘가 뭐길래 저의 여자를 만나지. 나도 저렇게. 세찬이가 여자 앞에서 자신감이 있더라고. 누가요? 세형이가. 자신감만 있어. 매력 1도 없어, 그 형. 매력 1도 없어, 그 형. 정말로 매력 1도 없어, 그 형. 정말로 그 형은 약간 웃긴 게 그 형의 캐릭터가 세형이 형은. 막 까불어야지 그 여자도 맘에 들어하고. 그래. 막 우와! 해야지 좋아하자는데 좋아하는 여자잖아. 말 한마디도 안 해. 배우인 척해, 배우. 배우인 척해, 배우. 한마디로 들어서는. 배우인 척해, 배우. 안녕하세요. 한마디로 들어서는. 야, 어떻게 쟤 나 좋아하는 거 같냐? 이래. 그게 뭐야. 그래서 쟤 나 좋아하냐. 절대거든. 동무рупides. 내가 지금. 전ό 좀 더 안 한 번. 그러면. 지금. 내가. 어떤서는. 점심을 해야지. 뭘. 내가.